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이거 뭐 로제 우동 같은데? 잘 먹겠습니다 먹어볼게 오! 오! 매운데? 매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운데 맛있다 먹어볼게 돼지 우리 이제 어디 갔다 올까? 일단 밖에 바람 좀 쐬고 왼쪽으로 바람 좀 쉬다가 좀 더 봐봐 여기 봐봐요 와 계속 찍어? 찍만 찍어 신천노브랜드 근데 진짜 기발하지 않아? 노브랜드를? 상호명으로 노브랜드를 한게 아 아 아 과자 해줄까? 뭐가 진짜 싸? 1kg에 5980원 원래 이마트는 닭가슴살 싸 난 알고 있었지 또 또 나 버리고 가려고 아니 이렇게 팔짱 끼고 있잖아 아 오 할로윈 벌써? 아 아 아 아 아 그거 애들 안쪽으로 그래 왜 왜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아 뭐야 아 우리 여기서 못할 것 같아 날 버리고 안 하는 거야 느려 느려 어떻게 기다리겠어? 불러 아 1점 모자라 1점 모자라 1점 모자라 2점 모자라 전화 4점 모자라 7점 모자라 2점 devrait 수고하십쇼 스타트 눌렀어? 안맞아 왜 안맞냐? 안맞는데? 이게 어떻게 못해졌어? 끝났어 스타트 좋아합니다 줌줌줌 어? 이미 지나갔다 아! you missed it 480점 이게 뭐야? 이거 이상해 나 여기서 안해 나도 자면 되던데? 나 안하던데? 안녕하세요 새로운 맛인가? 홈프로스템 채원 됐어? 제주신데 아 오빠 이거야 슈퍼 펭귄 시리얼 슈퍼 펭귄 일단 해봐 이거 두개 먹자 아니야 아 맛 어떤거 할래? 일단 슈퍼 펭귄 시리얼이요 하나만 해? 1.5개 해달라고 해 이거 그냥 한개만 하자 그 다음 마지막 맛 뭐 할까? 뭐? 나는 둘 다 했으니까 마지막 오빠가 먹고싶어 먹어 아 이거 먹어보자 매쉬업 스테리얼 먹어봐 오빠 내가 좋아하는거 먹어봐 둘 다 하니까 이거 안 먹었다고 아주 그냥 삐져가지고 뭘 삐져서 내가 바로 풀어줬잖아 맞아 풀어줬잖아 완전 삐졌는데 내가 바로 풀어준거야 그치 오빠 어 내가 좋아하는 느낌? 어 그러게 색깔 괜찮은데? 응 오빠 이게 더 이쁘지 않아 이거야? 이거 해봐 이거 더 이뻐 여기에 하얀색깔 이쁠거 같아 하얀색깔 바지 이건 어때? 이제 맘에 들어? 어 그냥 데일리로 톰톰하게 입긴? 근데 조금 좀 쳐진다 여기가 톰톰지 말고 진짜 아 다행히 톰톰지 말고 에이 어 앙 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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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